뭐야, 이게? 안 하던 공부를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? 빨리 풀어. 노래는 안 해준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안 불러준다며. 야, 임주경. 뭐? 너 모르는 문제 몇 번으로 찍을 거냐? 어... 3번? 그럼 나 3번만 빼고 찍어야겠네. 잠깐만. 자. 떨지 말고 잘 봐라. 고마워. 자, 너도 시험 잘 봐. 응. 자, 뒤른다. 하나, 둘, 셋. 아, 얘네들아. 지금 너무 초상차적이야. 하나, 둘, 셋. 야, 임주경. 비싸게 나랑 안 찍냐? 야, 낄낄빠빠 부르냐? 알았어, 알았어. 야, 너네 둘이 찍어줄 테니까? 자, 형, 상관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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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야,Conggin. 하나, 둘, 셋.